아.. 제발.. 버텨 x3 차 뗐다! 하지 맙시다! 2019년 6월 25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 워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공포방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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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있습니까? 누구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분명히 소리 들어줘 누구야? 아멘 여기가 아닌가?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드라마 드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쪽으로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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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망가지마.. 그만.. 그만해.. 도망가지마.. icias其話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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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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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2 N N N N N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히 오해 소지가 있기때문에.. 괜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괜히 이랬다가 또 방폭이 되면은.. 또 괜히 제가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방폭이 되면은.. 뭐야..? 뭐야..? 말아!! 누굽니까? 누구에요? 들어왔다!! 스샷 준비!! 스샷 준비!! 뭡니까? 스샷 준비!! 스샷 준비!! 버텨!! 버텨!! 하지마!! 안돼~~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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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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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아버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 박수 아 아.. 잠시만 왜 자꾸 기다려? 뭘 계속 기다려? 뭘 자꾸 기다려? 왜 그러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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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잣댔다!! 잣댔어!! 잣댔어 x2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었구만 잣댔어!! 잣댔어!! 포로통이 밖에까지 났어!! 보이지? 얘들아!! 저 안에 있던 것이 밖에까지 났어!! 안에 있던 것이 밖에까지 났어!! 튀어나오는 것도 봤다고?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카메라를 최대한 위험한 아줌에서 비춰보려고 싶거든 그것이 맘처럼 안될 때가 많거든요 예예.. 저 그렇습니다 이 코리는 쫄보니까요 예예예.. 그럴게요 원래 있던 망자는 아니다 백퍼다! 천퍼 만퍼 아니다 이거 아니야 원래 있던 망자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고 인적이 없으니까 아주 기운을 맘대로 키웠구나 랩업 오지게 했어 여러분들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덴벼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 합니다 덴벼를 태우시는지 안태우시는지 저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냥 이거를 덴벼는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한번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는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시라니까요 옷걸음 놓으세요 말리지 마시라구요 한 달에 담뱃값도 못 맞춰서 담뱃을 피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담배는 그냥 붙잡고 들리는 거고 피우는 것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절대 오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신고충들 특히 끝이 됐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화전 부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하지 맙시다 뭡니까? 뭡니까? 담배까지 드리고 죄송한 마음에 담배까지 드리고 다 했어 나는 나는 다 했어 나는 다 했어 다 했어 좋아요 알람개장 부탁드려요 나는 다 fills ganze 나